과연 누가 4라운드에 진출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단 한 분만 올라갈 수 있는 데스매치. 4라운드에 진출할 단 한 사람. 박희진, 황민호. 이야, 이건 어떻게 될까? 박희진, 황민호, 과연 누굴까요? 박희진, 황민호. 와! 와! 황민호! 황민호 분이. 예, 자. 자, 결과 점수를 한번 볼까요? 팀 사연 점수는 거의 비슷하고요. 관객 점수에서 약간 차이가 났네요. 877점 대 795점입니다. 황민호 씨 축하합니다. 아, 선배님 후련해요. 차라리. 후련하네, 후련해. 오히려. 그래, 그래. 아니야, 정말 너무 축하하고. 꼭 올라가, 알았지? 너 아까 우는데 누나가 막. 아, 너무 잘한다. 형 꼭 좋아줘, 마지막까지. 네. 파이팅. 후회는 없는 것 같아. 난 잘한 것 같고. 또 이 정도면 잘했다. 3라운드까지도 어디냐. 3라운드 1등이 데스매치 결과, 황민호 4라운드 진출. 롤 1등이 데스맬range. 2 weirdly 나와서야 constituents. 4라운드 진출 aquí. 5 0 ward 05.